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급살로 갔느라 그래, 급살로. 이 시, 이 대주는 이 가슴에 피멍이 들었어. 자손 있게 보이는데 자손이 또 하나가 보여요. 그 망자가 대신 둔갑을 해서 여기 자손으로 태어날 것 같아요. 백운산에서 모셔온 동자가 귀신같이 맞춘다. 동자 이름은 나는 유호. 35년 된 궁예 신점 10대 명인 김말이 필요 없습니다. 운 플러스가 여덟 번째로 선정한 인천 후광입니다. 아니 선생님 있잖아요. 무당은 남의 앞날만 이혼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병에 걸릴지 안 걸릴지 그것도 이혼하시는 거예요? 애원이요? 선생님 유방암이요. 유방암? 진짜 유방암 몇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유방암. 저도 몰랐죠. 신령님이, 신령님이 남만 맨날 구제하고 남만 이러고 사절먹고 네 몸 챙기고 너도 몸이 안 주니까 어디서 병원에 가라. 못쓸병 걸렸다 그러시더라고요. 너 못쓸병. 아, 암을 못쓸병이라고 해요? 제 신령님이 못쓸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갔지요. 갔더니 진짜 유방암이라고 해요. 진짜요? 선생님도 진짜 겁나 신기했겠어요. 그러면요?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무섭지는 않았어요. 안 무서웠어요? 왜?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저는. 왜요? 진짜로. 저는 믿는 구속도 있고. 꼭 암이 됐든 뭐가 됐든 내 마음먹게 달렸고. 그죠? 내 마음먹게 달렸다. 맞짱도 있지. 맞짱도 이겨먹어야지. 내 자신이 이겨먹어야지. 그런 것도 선생님이 촛불 같은 거 키면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지금 촛불 굉장히 많이 타고 있거든요. 도움이 돼요? 그럼요. 기도해 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해 주지요. 악착같이 기도해서 성불보게 한다. 당연하죠. 알겠어요. 이분은 네네. 어떤 인생에 악성종양을 달고 살았는지 종양? 종양으로도 안 걸렸나? 불러주세요. 네 여쭤볼게요. 80년 80년 7월 26일 7월 26일 네. 7월 26일 이 씨 남자분인데 이 씨 이 씨는 항상 무슨 그림자가 쫓아다녀요. 그림자. 그림자가. 이 사람 지금 현재로 봤을 적에 이 사람은 지정신이 아니야. 아 이분이? 네. 멸이가 미련하고 멍청하고 못생긴 지정신이 아니야.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아 심적으로 마음속으로 고통스럽고 네. 자기적으로 사는게 아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양반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네네. 이 양반 옆에는 한 많은 망자가 쫓아다녀. 어 한 많은 망자가. 근데 그게 한 많은 망자가 먼 친척도 아니야. 뭣도 아니야. 네.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래.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놨는데 피를 같이 나눈 사람이라고 그래. 근데 그 한 많은 망자가 너무 억울하고 분하게 죽었다 그래. 억울하고 분하게. 이 양반 쫓아다니는 그 망자는 죽고 싶어 죽은 게 아니야. 그럼요. 뭐 길 가다 죽었냐 뭐해. 봉변을 당했다고 그럴까. 급살로 갔노라 그래. 급살로. 내가 급살로 가서 한이 많아. 한이 많고 이렇게 원이 많고 한이 많아. 그러고 덜덜덜덜 죽고 떨고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칼치 맞아 죽고 막 찔려 죽고 막 찔려 죽고 그러잖아요. 네. 막 그러잖아. 그러듯이 이렇게 막 덜덜 두고 한이 많아. 그래서 이 양반은 이 씨 이 대주는 이 가슴에 피멍이 들었어. 피멍이 들었어. 피멍이 들었어. 그래서 지금 이 양반 생활이 내 생활이 아니야. 제가 아는 게 너무 소름 돋네요. 아는 게 있어서. 내 생활이 아니다 그래. 내 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왜. 생각만 하면 눈이 악질하고 생각만 기가 막히고 밤에 잘 나가도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이 양반 내가 봐서는 지금 술로 세월을 보내는 것 같아. 그래 잊어버려. 그래야지 밤에 잠도 자. 아니면 잠도 안 와. 바보아님. 바보가 안 돼서 똑똑한 사람이. 이 양반이. 장기 두 번 가. 사주에 그게. 장기 두 번 간다 그래. 장기. 자손 있게 보이는데. 자손이 있어요. 그 자손 말고 네. 또. 그 자손 말고. 자손이 또 하나가 보여요. 또 하나가 또 보인다고요. 자손이. 향후에. 네. 지금 말고. 앞으로 다 갈 운명을 정치는 거죠. 앞으로 미래에. 저기해서. 자손을 낳은 다음은. 네. 쫓아다니는 그. 한남국 엄마는. 망자. 여자가 아니고 남자 같아. 한많은 사람이. 망자의 성별이요. 망자 성별이. 네. 남자네. 그때 가서는. 그 망자가 대신. 둔갑을 해서. 여기 자손으로 해놓을 것 같아요. 어머. 아. 그 환생 개념으로다가. 네. 남자. 남자 애기로. 억울하고.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망자가. 내 항원 좀 풀어달라 그래요. 너무 많이 많아요. 아니 그 항원 몰라요. 그럼 이씨 이분. 아저씨께서. 근데. 알지만은. 이 집안이. 우리나라처럼 불교가 아닌 것 같아. 이런거 안 믿어요. 안 믿는 것 같아. 뭐. 그리고. 이 부모님도. 집안이 모든걸 다. 내려놓으면 포기야. 옛날에는 믿었는데. 뭐. 성당을 나가서. 교회를 나가서. 믿으셨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런게 뭐가 있냐. 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했는데 왜 이모양이 꼬라지로 됐냐. 왜 이렇게 됐냐. 응. 왜 이러냐. 그러니까. 지금은 다 필요가 없다. 손을 다 논 상태에요. 논 상태에요. 그리고 이 양반도. 세상 모든걸. 자기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응. 다시 일어선. 지금은 일어설 수가 없어. 그런 힘이 없어요. 지금은. 지가 다 빠졌고. 세상 만사가 다 이렇게 논 그런 상태야. 어떡하냐. 이물이 아깝다 그래. 아이고. 참나. 이분 천주교였대요. 천주교에요. 어쨌든 지금 다 놨어요. 그니까. 지금은 뭐. 성문말에 기도하면 뭐해. 나한테 불행이 닥쳤고. 우리 집안이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다 없다는 거지. 신을 원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양반. 자라지는 망자를 내가 실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실려져요. 안 실려주고. 이 그림자만 보여요. 응. 꽤 되셨어요. 올해 좀 됐어요. 1년은 됐으면 내가 확실해 보겠는데. 좀 세월이 흐른 것 같아. 그름자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더했다가 덜했다가. 더했다가 덜했다가. 더했다가 덜했다가.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씨 대조가. 정신을 차리려고 했다가도. 했다가도.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주저앉는 격이고. 정신을 차려서 뭔가를 해버려 했다가도. 다시 또 주저앉고. 제자리 걸음. 안진뱅이 인생. 네. 그런 식이다 그래요. 이 양반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제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당신 하던. 하시던 일을. 제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기하기가 지금은 너무 힘이 든다 그래. 지금은. 다 좀 논 상태야. 만사가 귀찮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인 분이 오시면. 촛불에다 켜서 살릴 수 있죠. 당연하죠. 좀 어떻게 뭐. 조금 약간. 이 조시로 나가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노라 그래요. 아 좀 조심스럽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노라. 네. 아니요. 병으로 몸으로다가도. 오만쯤 질병 좀. 그런 병이 좀 올 것 같아요. 마음의 병이 몸으로. 몸으로. 신호로 나타난다. 알코올성. 뭐 당뇨도 올 것도 같고. 이거 뭐지. 덜덜덜 떠는 거 보고. 어. 수전증. 맞잖아. 손 떠는 거예요. 주저 떠는 거. 그런 것도 좀 보이고. 손이 떨려요. 덜덜덜 떠는 거. 수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정신을 빨리 차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천도를 해드리고. 어떻게 하고. 네. 그리고 잊어버리고. 네 생활을 올바로. 옛사람이 되라 그래요. 아. 너무 아깝다. 진짜. 네. 저희 친형이라고 하면. 눈물밖에 안 나오겠네요. 인생 포기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포기한 상태나 다름없다. 그렇게 나와요. 네. 네. 이분은 미운 오리 새끼에서. 미운 오리 새끼 누군데? 또? 이동건 씨라고. 조윤희 씨랑 이혼하셨는데. 조윤희가 누구야? 그 탤런트 여자 배우인데. 유명이에요? 네. 유명하신. 지금 그래도. 대존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부부가? 네. 이혼한 부부가 예능을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맞춰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근데 따라 당긴 사람들. 네. 저기 친동생이. 근데 억울하게 갔다고 그래. 객사에서 살해당했어요. 칼에 맞아서. 그러니까 아까 그러잖아요.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총칼에 맞나면 분하고 억울하게. 이혼을 당했다고. 네. 근데 이 양반이 그 동생을 너무 못 잊은 것 같아요. 이 동생 가고 나서부터 좀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약간. 안정을 못 찾아요. 네. 알콜에 의존을 하고 손이 떨린다고 지금 의사한테 고백을 한 영상이 좀 전에 봤거든요. 엄마야. 영적인 치유를 좀 하시기를. 맞아요. 우울증도 앓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신적으로 다 무너지는 겨기 하나하나가. 네. 기반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끔. 네. 저희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